긴장했어요 바쁜 유튜브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지금 먹는 거예요 맛있네요 강남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집은 강선대 어 가현 출발 고기 빗자루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대화과 후수로 긴장할 만으로 며칠 거 같아요 좋은 거 하겠어요 그니까 어떻게 찍고 싶은 게 있어요? 복사요 코믹하게, 착하게, 멋있게 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손이 없어서 아... 아... 저거 어디가 나와요? 권신 권신하고 안신하고 퀴즈들을 맞게 파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볼바이트 그 다음에선 뭐 이렇게 하고 머리에 힘이 되고 어... 약속이 되고 뒤로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삐짓 소리 날 때 한번 다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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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너무 어려워 모델이던가요? 아 진짜요? 형, 너 여기시고 다시 살게요 이불로 그냥 뭐 다른 게 한 범이네 어, 이불로 띠는 거 하실까요? 하나 조금씩 하는 거 와 천사단에게 멤버로 띄는 게 맞게 아니 그 색상 그거 들고 입 닫아서 묻는거 응 예뻐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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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손으로 눈을 찍으시겠어 진팔 진팔 아우 대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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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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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 오! 좋아! 자, 예쁘지 않고요.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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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치지 않아요? 이렇게? 응. 양반자리 해도 되고. 오케이. 이거? 아, 이뻐. 네? 어. què? 아오, 잘해. 근데 최선을 목화 중인다고. 아오, 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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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 아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좋아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완전히 빠지고 있어요. 저는 워낙에 누군가에게 제가 아는걸 알려주는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받기도 해요. 한곳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